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실 비회기잖아요. 아마 제가 아는 국회인들 다 휴가를 가셨는데 두 분은 여기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휴가 계약 없으신 겁니까? 휴가 계약이 있어도 형편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수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아시아다시피 기후변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그랬지만 특히 충남권의 폭우를 심하게 당했거든요. 아다시피 청양이나 공주 부여 논산 예산 홍성 이 일대가 진짜 아주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 같이 그 일대가 메론이나 수박 오이, 도마토, 파 집산지거든요. 그게 하나도 생산할 수 없을 거니까 다 썩고 그리고 또 폐쇄가 되어버리니까 그 아픔을 농민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군인들이 좀 참여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허구는 있지만 아직도 복구하려면 앞으로 한 1년은 걸려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이 하소연인데 이제 그 소위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지가 완전히 갯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물 때문에 갯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는 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낮에는 한 50도 되니까 비닐하우스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늦게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그 복구사업 참 조절합니다. 지금 의원님도 그 장소에 지금 예산. 거기가 한 일주일 있다가 어제 올랐습니다. 휴가를 뭐 그래도 우리 김경호 의원님은 그래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좀 정치인에게 사실 휴가나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죠. 없는 겁니다. 그 뭐 일 없을 때 쉬는 날이 휴가겠지만 원래 항상 휴일 일요일 날이 항상 주말이 더 바쁘고요. 뭔가 그때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같은 경우도 뭐 휴가를 별도로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거의 아마 지역구에 저렇게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은 아마 수해 복구 작업에 아마 관심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매달려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아마 휴가 보내기가 거의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통령은 휴가를 지금 떠났습니다. 보통 대통령 휴가는 사실 다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휴가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경호 의원이 말씀했는데 이번 수해 피해 현장에 있어 보니까 여야와 관계 없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인접해서 또 멀리서 와주신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참 국민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이군요. 네. 너무 고맙죠. 이거 뭐 여야 없이 서로가 이 물 피해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봉사대들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면요.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지금 간 상황인데 대통령들은 휴가를 가긴 갑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뭐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일상적인 시기다 그러면 대통령도 당연히 휴가 가죠. 그리고 그래야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도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본인도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새로운 전국 구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뭐 과거의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청남대 구상 이런 건 굉장히 좀 유명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제는 일단 지금 최악이고 지금 수해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여기저기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휴가를 떠나더라도 사실 마음 편하게 휴가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도 이번에 휴가 가서도 아마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휴가 중에도 현안을 좀 챙기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뭐 제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 좀 이렇게 쭉 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한 번 쭉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구상을 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휴가는 우리가 때없이 아무 때나 자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의 휴가는 저는 국가를 통치하는 분으로서 참으로 이번에 휴가는 저는 심신이 피어올을 것 같아요. 뭐 여유를 가질 수도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심신이 필요한 것을 좀 회복하는 그런 휴가가 저는 돼야 된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예를 들어 본다면 깜짝 어떤 정책이나 인선의 발표보다는 평소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 문제가 많거든요. 안보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대통령이 지난번에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간추려 보고 어느 지역에 무슨 공약을 했나 이것을 좀 실천하는 그런 이번에 휴가 기간이 되면 국정 전반도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1년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의 휴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역대 대통령 휴가 있습니까 우선 가장 가까이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아주 참 그 연극 관람 뮤지컬 관람인가요 뭐였냐면 그때 이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금 이제 방한을 했는데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당시 그 당시 상황에 이제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의 ii법 통과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익이 특히 자동차 산업에 아주 결정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였는데 이 휴가를 이후로 해서 이제 면담을 안 하고 그다음에 대학로에서 술자리 하는 장면 사진을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보고는 정말 아주 홀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정말 그 왔던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결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ii법 관철시키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런 기회에서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지금 현안 챙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젠버리 관련해서 온열질환자도 좀 발생하니까 첫날 그 장소에 방문도 했지만 오늘 보니까 젠버리에 냉방 대형버스라든지 냉장 냉동탑차 무제한 공급하라라고 하면서 문제없게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농어천공사였을 때 바로 이 부분 세만금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것도 제일 잘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위치와 그 장소 배경 주의 여건을 누구보다도 좀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거는 새로운 5만 명의 신도시를 잠시 젠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에다가 먹고 자는 문제 그다음에 문화예술 복지 문제 이것까지도 완벽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역부족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기후변화에서 요번에 이 열기 35도 6도 올라가는 것은 참 이게 준비한다 해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염려는 인사사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명은 준비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남았지 않습니까 12일까지 하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지금 문제가 약간 몇 가지 나온 것을 거울 삼아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잘 끝날 수 있는 유종의 미의 소위 젠버리 대회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부실 준비 아니냐 또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휴가 장소를 정했을 때 물론 이제 휴가 중에도 현안 문제를 챙긴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 당초에 좀 계획이라면 대체로 이제 휴가 장소가 대통령 별장에 있는 청남대나 아니면 거제 저도 아니겠어요. 대체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현안 문제를 좀 챙기는 계획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제 청남대 같은 데를 선택을 하고 그 근처에 사실 오송 지하차도 이번에 대형 참사가 일어난 지역 아니겠어요. 이런 데 좀 인근 지역의 현장 방문이나 아니면 유가족 위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겹쳤더라면 참 아주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젠버리 대회에는 거기는 개형식인가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신 거죠. 부부 동반에서 참석을 하게 된 건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젠버리 대회 첫날 8월 1일 날 지금 대형 온열 질환자가 지금 발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대량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그 행사를 개형식 행사를 이거 좀 취소하는 게 좋겠다. 소방당국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까지를 해서 보냈는데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 여가부나 여기서 주최 측에서 취소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무리하게 이제 강행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대형 온열 질환자가 또 추가로 또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현안을 챙긴 게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좀 사태를 좀 악화시켜버린 이런 결과로 지금 가게 됐던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좀 뭐야 이렇게 저희 지금 앞서 그쪽에 행사 관계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참 뭐 준비는 잘 돼 있고 뭐 무슨 온열 질환 별거 아니다 이런 투로 갔다가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게 진짜 아주 심각한 일 아닙니까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사태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왔던 그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그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올려보내는 sns 그다음에 그 사진을 받아서 각국에서 학부모들이 보내는 sns에 언론에 지금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정말 완전히 나라 대망신을 지금 현재 자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홍 의원님 말씀 자켓 듣고 마무리.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젠벌이 의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조금 검토했던 걸로. 세계 젠벌이 의원회. 네.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50개국 4만 한 3천 명이 운집한 청소년의 대잔치. 이것은 불가항력일 때는 지진이나 태풍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중단 내지는 연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온도가 35도 6도 가는 정도는 여기가 지금 완전히 광장의 뜰이거든요. 큰 바닷가에 옆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한 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회에서도 150개국의 나라의 소위 참여한 대표들 그다음에 이제 4만 한 3천 명 이들의 잔치가 사실 개막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은 환영하는 거죠. 국가의 대통령이 참여해서 같이 한다면 이런 뜻으로 저는 이것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가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가 문제다. 더 중요하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나 우리 각계가 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은경 혁신이 노인 비하 논란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위기가 이제 봉합이 되는 국면입니까? 김병호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참 전후 맥락을 다 떠나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대한노인에 방문해서 사과도 드리고 또 아마 된통 혼도 좀 제대로 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은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렇게 속출하고 있을까. 이번에 우리 좀 혁신이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갈팡질팡하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혁신에 대한 기대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혁신이 제대로 하려면 국회가 국회답게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런 방안들과 그다음에 혹시 당내에 아직도 불합리한 면이나 불공정한 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개선책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자꾸 다른데 엉뚱한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정도 되면 혁신이가 혁신이로서의 기능 거의 다 끝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 의원을 존경하는 게 지금과 같이 있는 건 사실대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아마 이 방송에도 나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걸 자꾸 왜곡해서 이상한 얘기로 변질하면 이건 당대표가 사과하고 당대표가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러기 전에 맡은 책임자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은경 소위 혁신위원장은 우선 정신감정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잘못한 거를 2, 3일간 계속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야중에는 그 아주 궁색한 이유를 내세웠는데 자기 아들 중학교 학생 헌 얘기를 인용을 했잖아요. 이건 자식까지 아주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자식이 있었어도 자기가 이만한 어떤 개혁의 위원장이라면 자식 핑계까지 대면서 여기다가 끌어올리는 건 아주 옹조로운 것이었고 잘못된 건데 어제 마침 노인회 찾아가서 참 본인을 앉혀놓고 그림에 뺨을 때리는 그런 노인회장의 모습을 보고 참 아마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많은 걸 뉘우쳤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김경호 의원 말씀대로 이제라도 혁신위원장의 본연으로 본부로 돌아가서 앞으로 해야 할 방향 또 그게 곧 국가 정치 발전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진에 뺨 때리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했던 거? 그거는 저는 퍼포먼스인데 본인한테 좀 앞에서 더 신랄은 혼을 내는 게 낫지 그 사진을 거기서 때리니까 조금 무게중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뭐든지 오버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자꾸 더 키우고 아주 그냥 혐오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세대 간의 분열을 막고 어떻게 하면 국민통합을 이뤄낼 것인가에 관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해법도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실타당한 안들이 나올 텐데 자꾸 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아주 좀 보면 참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이동강 방통위원장 지금 이제 임명이 됐고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첫 출근할 때 언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면서 공산당 기간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표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저는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우리 정서상 조금 좀 과했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진위 취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이 좀 정의롭게 바로 쓰는 그런 언론을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생각이 같아요. 그동안에 뭐 굴절되고 잘못됐던 언론의 행태 일일이 지적은 오지는 안 해도 그런 것들은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다 하면 완전히 이게 정당이나 또는 사회 각계가 패거리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손상되고 또 시장 경제가 무너질 염려가 있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 이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이 어디가 희망이 있겠냐 이런 큰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이야기하다가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총문회에서 이런 문제도 잘못된 것은 사활하고 또 다른 건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지금 언론 장악이라든지 또 학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 기간지. 이 발언이 심각한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표출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 발언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다. 이것을 스스로 본인 입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비판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라고 규정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탄압을 하겠다.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겠다는 내심을 그냥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이 후보자가 원하는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좀 받아쓰고 정부 눈치만 살살 보는 언론 이게 바로 실제로 공산당 기관지 아니겠어요 원래.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공산당 기관지라고 공격을 하면서 공산당 기관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후보자가 mb 정부 시절에 대변인하고 홍보수석을 여김을 했는데 그 기간에 200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자유주의수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 언론 자유주의수가 43위에서 69위까지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언론을 실제로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했던 그 주역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언론을 개입하고 통제했는지 그 증거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국정원 자료 국정원 문건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주 그냥 내용을 보면 저도 진짜 참 상당하던데요. 국정원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실태 고려사항 문건에 보면 이게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건을. 그런데 방송사들의 선거기획단 실태 좌편향 기자 배제 전략 특정 언론일에 대한 사찰 의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문건 오른쪽 상단에 홍보대통령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고 국정원 문건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홍보수석은 이동관 씨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국정원 수사팀 수사보고서를 보면 거기에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징방안이라는 문건 작성 지시자가 홍보수석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수석실이지만 홍보수석이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정리 좀 짧게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힐 상황이다. 거기서 밝히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 청문회가 놔두고 사전에 벌써 재단에서 농단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공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웁니다. 당대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수 의원님 김경영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